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그린 쉼터는 방화글린공원, 양천향교역 7번 출구 앞, 한글어린이공원 등 3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 쉼터를 이용하려면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서 체온을 측정하고 정상체온이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립니다. 공간 곳곳에는 다양한 최첨단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천장에는 미세먼지 정화장치와 의료기관 수준의 자외성 공기 살균기가 공기를 정화하고 있고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 휴대전화 충전기와 공공 와이파이도 잘 구비돼 있습니다. 특히 차량 도착 안내 전광판을 통해 버스 접근 영상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내 외부 CCTV를 비롯해 비상벨도 설치돼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양천향교역 쉼터는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운영됩니다.